네,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릴 일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된 지 3주년을 맞이했는데 올해 광주광역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기관장 성과 평가에서도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저희 연구원이 아시겠지만 통합된 지 3년 만에 안정적인 구도를 갖게 되고 또 그동안의 이질적인 두 조직 문화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큰 결인체 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특히 우리 시도에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도민의 따뜻한 의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연구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와 또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연구원이 아시겠지만 사명 자체가 우리 광주와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17년 우리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대선 공약을 발굴했고 대부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들어서 지금 민선 7기 출범하는 과정에서 전남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주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지역의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 연구원 홈피에 올리고 어떤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후보자들이 우리 연구원의 정책 대안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자기 공향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선 7기 들어서 광주, 전남 두 수장께서 최근에 광주공항을 무한공항으로 통합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2021년이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설득력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쉽게 그런 어려운 과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려움이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3년 이렇게 쭉 이끌어보니까 정말 우리 시도에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연구원의 연구 인력 가지고는 아직 좀 부족하다. 전국에 앞서가는 시도 연구원과 대비해 봤을 때 앞으로 좀 인력 확충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기반 확충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3M이라고 하면 맨하고, 머니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보완하고 대안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공항 통합과 관련돼서 당초 광주민간공항 무한국제공항이 25년에서 21년으로 4년 정도 앞당겨졌는데요. 앞당겨진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왜 2021인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그런 칼럼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무한공항으로 통합했을 때 특히 광주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항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성이라든가 또 거기 관련된 시설 인프라 이런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중교통체계가 개선이 돼야 하고요. 또 광주에도 도심공항 터미널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냥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이제 무한공항 쪽에 가보면 현재는 광 자체가 많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활주로도 2,800m인데 3,200으로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체크인 카운트라든가 뭐 그 관련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성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을 성결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게 가능한 시점이 2021년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3년에 세만공항이 또 개항을 하게 되고 2025년에 KTX가 이제 무한공항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 노력해가지고 KTX도 그 이윤으로 좀 개통되게 하고요. 하여튼 세만공항이 오픈하기 전에 무한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군공항 문제가 당연히 이어지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전남 지사님께서 김영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무한공항으로 통합되는 민간공항이 통합되면서 이제 군공항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광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에너지 밸리 축이 있지 않습니까? 나주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게 연계돼가지고 광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주 입장에서도 시급하고요. 또 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전남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후보지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알려지면서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올 연말까지 국방부의 작전선 검토가 끝나면 예비 후보지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남에 이제 어느 곳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 주민들과 또 지자체와 이렇게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대구 또 수원의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 이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겁니다. 거기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를 좀 뒷받침하고요. 그래서 연착륙해가지고 공공항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전공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 사업인 한전공대 이용가계에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요. 첫 단추는 잘 꿰맸지만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벌써 한 달 됐네요. 지난달 11일 날 한전 본사에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중간 연구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처음부터 그같이 시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특히 광주 쪽에서 남국 분들이 또 전남에서 나주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보고는 정말 이제 강소대학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 모여있는 명문대학으로서 어떤 틀은 갖춰졌다고 보는데 연구들이 다만 보다 큰 문제는 어떤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뜨거운 감자인 입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게 주변에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고에서는 입지 문제는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먼저 합의를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팀에서 결과를 내겠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시도 합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가 정말 적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양 시도 수장계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재정 기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연구원에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매일경제 CEO 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그때 제가 주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저기 성장동력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근에 우리 9월부터 10월, 11월 두 달간에 거쳐서 양쪽에서 비엔날레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광주 비엔날레 또 전남에 수목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비엔날레를 동시에 교체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의 강점 또 우리 다도의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의 강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흥에 가면 거기서 이제 우주항공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은 우주로 가는 게이트웨이이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역이 해상 거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 물류의 거점이고. 이제 KTX가 지금 목포까지 가게 되고 또 앞으로는 이제 부산에서 목포까지 KTX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아시아존에서 우리 물류 거점이 이제 우리 지역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의 미래팀에서 이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비투벨트. 그래서 이제 바이오이코나믹 벨트를 갖다가 만들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이 바이오 산업에 아주 적지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의 지식기반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장성의 나노산업단이겠습니까. 장성, 또 화순의 백신, 그 다음에 나주, 또 완도, 장흥 이런 지역의 생물 산업이 아주 육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연기하는 이 바이오이코녹 벨트를 만들 때 우리 지역이 큰 경쟁력이 되겠다. 이런 점에서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수 광주전남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